주시보 사장이 이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워크아웃 중인 흥아이온에 대한 출자전환을 통한 2대 주주 입지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하 포스코 인터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당초 흥아이온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잔금상전과 공동인수를 타진했으나, 채권 회수에 우선순위를 두되 출자전환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포스코 인터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간 잔금상선에 대한 최적의 채권 회수 방법을 다각도로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출자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입장을 9일 저녁 채권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주시보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 사진등어 아주경제 기비,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주 회의를 열고 흥아이온의 워크아웃 기한을 4달말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앞서 잔금상선은 흥아이온 인수의 양서, 로이, 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포스코 인터의 출자전환을 통한 공동인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어깨에서는 포스코 인터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역점을 둔 물류자회사 신서를 지원 사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해 물류통합 자회사, 가칭 포스코 GSP, 을 연예 설립을 공헌했으나, 국내 최대 화주인 포스코가 해운업까지 영위하려는 선제 조치라며, 해운업필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어깨에서는 포스코 GSP 슬립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본다. 대신 포스코 인터가 워크아웃에 빠진 흥아이온의 최대 채권자로서 출자전환을 통해 이대주주로 나서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포스코 인터는 2015년 흥아이온과 선박 사척을 용대선, 선주로부터 선박을 용선의 선사에게 대선하는 사업, 계약을 맺으면서 채권자가 됐다. 작년 3월 말 기준 포스코 인터가 흥아이온과 계약한 용대선 금액은 약 435억원 규모다. 이를 포함해 포스코 인터가 현재 보유한 흥아이온 채권은 1,000억원 가량으로 비급용사 중 최대 채권자다. 당초 흥아이온 매각은 같은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금상산의 단독 인수가 유력했다. 하지만 포스코 인터가 장금상산의 인수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고, 도련 채권단 지분 출자 전환을 통한 직접 인수를 제안했다. 장금상산으로선 막대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어 포스코 인터의 제안을 수용해 채권단의 공동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흥아이온의 상장 유지기한 4월 전까지 워크아웃 인수 합병 M&A이 이뤄져야 하는 시간적 부담도 작용했다. 하지만 포스코 그룹 계열사가 해운사의 지분을 다량 취득하는 것을 두고 해운업계의 논란이 재차 가열될 조짐이다. 앞서 한국해운업협회, 옛 한국산주협회 등은 포스코가 지난해 포스코지의 스피 설립을 공언하자 대대적인 반대뜻을 표명했다. 해양수산부 장관도 불편한 기색을 공식화한 바 있다. 현행 해운업법상 제철 원료, 액화가스 등의 화주나 사실상 소유, 지배하는 법인이 해운사의 지분을 40% 이상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상 지분 인수를 하면 해수부 장관사나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데 기존 해운업계의 반발로 수용될 가능성이 작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인터가 흥하이온 출자전환을 통한 이대주주 등극을 노리자 해운업계에서는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의 입지를 활용해 어깨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 회장은 현재 한국해운협회장을 맡고 있다. 만약 포스코인터가 출자전환을 통해 해운법상 40%야 선에서 흥하이온 지분을 취득하면 지난해 포스코의 해운업진출반대를 주도한 협회장이 추진하는 빅딜에서 조용히 이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이런 공수 논란을 의식한 듯 포스코인터는 출자전환을 통한 지분 인수 대신 한국해양진흥공단을 통한 선박 금융치권 회수로 전략을 선회했다. 어깨 관계자는 포스코인터가 상사의 특징을 살려 포스코그룹의 물류사업을 사실상 주도해왔으나 흥하이온 출자전환에 따른 해운업계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포스코인터 관계자도 지난해 물류자회사 설립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점을 감안해 흥하이온에 대해서도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권 회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산업은행인 옛 현대상선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가 유력 인수 후보로 부상해 태운 어깨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 포스코는 민수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어깨는 신사업 추진이 절실한 최 회장인 민수에 따른 극시 세법에 분주하다는 관측이다. 포스코는 민수의 주무좀의 소원을 추진해 주십시오. 아멘